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mbc 사장이 갈리는 모양이다. 박성재 사장이 하차하고 안영중 기획조정본부장과 허태정 콘텐츠 협력센터 국장이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소식이다. 새로 바뀐 시민평가단 제도에 의해 그가 탈락했다. 지난 1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156명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사장 후보 정책 발표회를 열었고 후보 3명 박성재 사장 안영준 부장 허태정 국장 등의 소견 발표를 들었다. 재직 기간 mbc 신뢰도가 다시 높아졌다는 박 사장 주장에 국민 절반은 mbc 신뢰하지만 다른 절반은 비판하고 마침표 내부는 분열과 갈등이 심하다는 안부장 비판 그 신뢰도는 반윤 지지자들 인기 투표와 다를 뻗고 친민주당 방송 모르는 사람 없다는 허 국장 비판이 이어졌다. 박성재 사장 공약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적어도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한 시민평가단 얘기를 아이뉴스24가 전에 재직 기간 공영방송 중립성 판단에 앞서 그의 정치적 편향성에 혹이 연임 실패 사유로 비친다. 저는 사장하면서 단 한 번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내용에 간섭을 한 적이 없다. 기자 pd드의 양심과 소신을 믿고 외압을 막아준 것뿐이다는 그의 항변에 탈락 이유가 있어 보인다. 방송 방향과 중립성과 공정성 관리 책임자로서 할 발언은 아닌 듯 싶다. 대통령실과 mbc 반목이나 국민의힘 방통위 소속 의원 비난이나 민주당 소속 의원 비호나 다른 두 사장 후보들 비판이나 다 이유가 있는 그의 업보임은 분명히 누구를 탓할 노릇은 아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시민평가단이 정책 발표 과정을 통해 숙의 토론과 질의 응답을 거쳐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하니 그도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장직 물러난 후 정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이도 알 수가 없다.